F.E.B.C 응접실 작가님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청취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도 감독미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글 그렇게 편집이 되었는데 화가들의 그 목표가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제 사역 속에서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감동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이셨을까요? 제가 28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니만큼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상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제가 1998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는데 물론 기도로 많이 준비를 했고 그때 J.P. 모건의 영국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전시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락날락하면서 세 번째 들어올 때 부인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분이 영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자존심도 많이 있는데 그 100호짜리 큰 대작을 굳이 사겠다. 그러고서 그걸 어렵사리 이제 런던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편지가 왔는데 그 선생님의 그림이 제 거실에 걸려 있는데 아침이면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자기 저택이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반사돼서 그 그림에 더 은혜롭고 또 영감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화가로서 뿌듯한 경험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작가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소품은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렇게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후에 감동 미술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건데 제 미술활동 사역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러셨군요. 기독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개인전도 28번이나 여시고 또 문화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개인전이 언제일까요? 네. 제 그림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최근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섣고쳐 올라가는 휴거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2011년에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거기에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환자들이 링거 줄을 끌고 링거병을 달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그림을 감상하는데 다들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상 메모라고 하는 노트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참 아름답고 예쁜 감동의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가 저는 이제 화가로서, 기독미술 화가로서 아주 많은 은혜를 끼친 전시회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참 보람있게 한 전시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링거를 꼽고 오셔서 정말 감동받으신 그 환자분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게 되는데 그림의 어떤 부분, 또 어떤 내용이 그렇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가 이제 자연 채광이 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탁펄프 성형을 해서 이제 볼록볼록하게 입체감이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례자, 순례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걸어가고 그 닭펄프 한지 성형이 아주 빛을 모두 빨아들이면서 아주 소박한 그런 감성에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노트에 쓰고 그래서 그게 참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 화가이신 안문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휴거를 주제로 한 전시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전시회였을까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묵상집을 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늘 묵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목을 또 했고요. 그래서 휴거를 주제로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렴하실 때 한순간에 호련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대작에 오리지널 성화로 담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팀들이 또 나와서 지원을 해줬는데 별도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몇 개의 팀으로 나눠서 인사동 그 일대에서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했습니다.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그런 전단지를 많은 행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작품에 담아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미술문화 중심지라고 하는 것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가 기독미술 화가로서 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독 문화계에 이렇게 정말 멋지신 우리 작가님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해주셔서 감성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데 내년 봄쯤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 양평에 아주 멋진 공간이 있어요. 까프레라고 거기에서 큰 규모의 개인전을 하고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탈고를 했는데 역시 이제 소망을 보다 구체화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지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아서 또 독자들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안문훈 작가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요.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